히히힣 어,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 헬로우 일이 없어도, 약속이 있어도 꼭 사무실은 한 번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제일 자주 보는 게 용어 아빠일 수도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해? 뭐라? 바빠서? 아니 그냥 왔지 언니 테두리 없어? 어느 때처럼 한 달 살다 봐 나한테 다 친구 좀 만나고 그래 친구 아니야 우리? 아니야 그냥 직원들이 일 잘 안 하고 있는 거야 수고해 수고해 어? 지! 왔어 뭐? 오랜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제 작업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와 심슨 그리고 제 작업 컴퓨터 크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본조비 핑크 플로이드 제가 작업실을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여기서 제 곡이 나옵니다 이런 걸 모르겠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세일이 질색한 놈이예요 아아... 아아... 뭐라고 국산을 하는 것 같아 하얀 헬로 구경해요 잘하고 있나? 누가 괜찮나 동성아, 뭐하노? 네? 뭐하노? 합주가 연습하고 있어요. 그냥 제가 한 번. 춰봐. 드러나 보자. 월, 많이 넣었네, 동성이. 얼스 윈드 파이어 같은 거. 그런 거 인사하네, 진짜. 펑키한 거. 안겠다. 대신해봐.